안녕하세요. 팬레터에서 세운 역할을 맡고 있는 윤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11일부로 팬레터에서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찍 하차를 하지만 남은 기간 내년 2월 2일까지 팬레터는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들 따뜻하고 많은 관심 내년 2월 2일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세운을 사랑해준 많은 분들과 앞으로 저희 팬레터 모든 식구들을 사랑해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팬레터 화이팅!